미술관에서 전시만 감상하는 게 아니고 음악이나 피아노 연주 특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나라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미술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을 이렇게 전시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한꺼번에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관객들에게 다른 경험, 청각적인 경험을 함께 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미술관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에서 연주하는 것은 연주장보다 많이 다르게 많은 데야, possibility가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예술은 삶의 답을 주는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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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